누나 고마워. 뭐가? 나 음악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. 너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줄 누난 정말 몰랐어. 기회가 됐으니까 테리장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봐. 응. 근데 오늘 좀 어색하더라. 사장님이랑 셋이 밥 먹을 때 말이야. 사장님도 좋은 분 같긴 한데 난 아직도 누나가 경호영이랑 헤어진 게 속상해. 그 얘기 그만해, 정우야. 알았어. 어, 경호영. 어떻게 둘이 같이 와? 누나네 회사 갔다 오는 거야. 어. 누나 나 먼저 갈게. 엄마가 많이 기다릴 거야. 어. 어제 내가 불러서 차사장 얘기한 거 많이 불편했니?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할게, 오빠. 나 지금 정태랑 춘자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래? 춘자 선본 남자랑 다 같이 보기로 했어. 아니, 그냥 오빠만 가. 나 먼저 갈게. 그래. 감사합니다.